동쪽으로는 북천이, 석쪽으로는 소양강에 흐르는 강원도 원통리 이 공기 좋고 물 막은 곳에 소양강을 접하고 매봉산을 바라보는 명당자리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도로 위험도 편하고 생활환경도 좋다는 곳이 나니 기대 듬뿍 하시고 만나보러 가시죠 지목이 전인 필지 6개와 대지인 필지 1개, 총 7개의 필지가 통으로 찾아왔는데요 이 각각의 필지를 전부 합치면 무려 25,690제곱미터, 구평양으로 약 7,748평에 넓입니다 여러 개의 도지가 나온 만큼 대규모의 땅을 찾으셨던 분에게도 또 필요한 마그마 원하던 분께도 만족시켜 드릴 수 있는 조건 필질별 매매부터 분할 매매까지 전부 가능하다고 하네요 매매가는 평당 15만원으로 모양별 혹은 면접별로 선택의 폭이 넓다는 점 아차참! 여기서 하나 더! 이 필질들은 10년 전 공지지가보다 2.8배, 약 3배 이상 상승한 투자의 가치 좋은 땅이랍니다 다양한 매매 방식이 가능하다는 점과 지가 상승 부지라는 점 첫 번째 매력 포인트입니다 102의 필진모드 계획관리지약으로 건폐율 40%에 용적률 100%까지 건축이 가능한데요 대지인 필지는 상관없지만 나머지 필진들은 용도 변경을 신청하면 건축이 가능하죠 본 매물이 자리한 곳은 소양강과 매봉선을 접해 있어 다양한 사업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휴양이나 레저 계급을 위한 펜션은 물론이고 공장이나 창고시설로 사용하기에도 좋은 곳이죠 계획관리지약에 상고와 강을 접한 입지로 다양한 토지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 두 번째 매력 포인트 1번도 채 안되 원통로를 통해 원통 교차로에 들어서면 44번 국도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 차량이 무척 수월합니다 차가 드나들기 쉽고 도로가 가까우니 펜션 이용객이나 운반 차량 등 사업상에도 반복 거들어진다구요 또 이곳은 사라 관광농원, 골프 아카데미, 예술인촌 등 관광지가 차로 3분에서 10분 거리에 있어 여행객 유치하기에도 좋은 위치고 전원주택을 짓고 살기에도 생활권이 우수합니다 왜냐하면 차로 5분 거리면 아파트 단지가 있는 주거지에 닿을 수 있는데 원통 중고등학교를 비롯한 학교며 관공서, 버스터미널, 마트 등 도심에서의 생활 그대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죠 편리한 국도 이용과 관광지, 주거단지 인적으로 살기 좋은 환경 세번째 매력 포인트입니다 다양한 용도로 사용 가능한 원통리의 일곱 필지들의 매력 정리해볼까요? 첫번째 매력, 필지별 매매부터 분할 매매까지 지가상승구지를 다양한 방식으로 구매할 수 있다 두번째 매력은 계획관리지역에 속해 건축에 용이하고 산과 강을 접한 최적의 자연환경 세번째 매력은요 LTE 보너 빠른 국도 진입, 주변 관공지로 인해 펜션에서 편의시설 인적으로 전원주택까지 다양하게 활용 가능한 입지 10년 새 약 3배 이상의 지가상승이 이루어진 곳을 원하는 넓이에 따라 구매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 평상 15만원에 나온 이 부주에 대해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알또또또또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218-3838 코드번호는 124번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